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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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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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거리를 4.5마일로 나오더라구요. 그러면은 심지어 6마일로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요. 토탈 10마일로. 어제 3.5마일로 9마일로 됐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